자, 이제 영지가 우리의 힐링템을 준비해왔잖아. 그래서 언니가 또 준비했지. 언니도 준비했지. 우리 아까 리프팅 케어했지. 우리 피부를 한번 리프팅 해줬잖아. 근데 겨울철에 하면 뭐야? 갈래해줘야 할까? 각질! 각질! 난 이거! 각질 너무 심해. 각질하고... 블랙헤드! 블랙헤드! 맞아! 각질과 블랙헤드를! 맞아, 완전 심해.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힐링템을 가져왔어. 이게 뭔지 알아? 너무 조그만데? 겨울철에 하면 피부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, 각질과 모공케어, 블랙헤드 케어까지 정말 꼭 해줘야 하거든. 아니면 피부가 화장이 들떠. 그래서 언니가 이 기계를 준비를 했어. 힐링케어를 오늘 완전 풀케어 코스네. 그래, 풀케어 하는 거야. 풀케어를 해야 하는데,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세요. 느껴보세요. 이게 초당 33,000회의 초음파 진동인데, 화장 잔용화 같은 폐물을 다 제거해줍니다. 그리고 모공에 박힌 미세먼지까지 싹 없애줘요. 미세먼지까지. 모공에 박힌 미세먼지까지. 그냥 다 쥐고 다니면서 진짜 나밖에 올라와. 그냥 하추면 올라오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게. 그리고 우리 보통 블랙헤드 제거하고 이런 거 기계 쓰고 나서 세수해야 되잖아. 이거 세수할 필요가 없어. 왜? 진짜야. 그냥 하면 끝. 그냥 스케줄을 한 번 닦아내주면 끝이야. 진짜? 진짜 편하다. 완전 편하다. 그래서 언니가 이걸 챙겨왔다. 아이가. 우리 씻기 귀찮아하는 줄 알고? 씻기 귀찮아하는 거 알고. 언니가 챙겨오네. 잘했네. 좀 쉬어야 되거든. 잘했네. 쉬면서 할 수 있네.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피부 관리할 때마다 피부과 가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. 나 겨울철마다 이거 봐서 이거 해야 하거든. 그래. 솔직히 이거 해야 되잖아. 맞아 맞아. 이거는 가격이 얼마 하게. 맞춰봐. 그래서 좀 비싸지 않을까? 왜냐면 피부과에서는 어쨌든 한눈의 관리에 15만원. 20, 30? 23만원? 80만원? 80만원? 80만원이면 돼. 피부과 너무 썼네? 집에서 그냥 홈킹할 수 있는 디바이전인데 가정비가 정말 값이야. 100만원밖에 안 해. 그리고 이게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주면 피부과를 보드보드로 해주고 화장에 정말 잘 먹어요. 고마워. 고마워. 고마워 언니 고마워. 언니가 또 나를 생각하는 만에 이렇게 꾸네. 나영아. 빨리 사야겠다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좋아요. 고마워. tiny optimize 좋은 영상이네 모소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